이거는 기타입니다. NIC 커스텀 샵, 일렉트릭 기타. 이 압기는 거의 최상급 폴업션으로 제작이 됐습니다. 모든 목재가 마스터 그레이드로 되어있고요. 지금 박스에서 개봉해서 비닐을 뜯어보고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좀 베이스보다 작아가지고 개봉하기가 좀 더 쉬웠던 것 같아요. 베이스보다 이 기타가 훨씬 더 비싼 악기고요. 최고 옵션으로 제작을 했습니다. 한 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비닐이 이렇게 바디에 비닐이 감싸져 있고요. 넥을 하고 바디를, 넥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. 비닐을 밖으로 지껴 보겠습니다. 박기가 진짜 가볍네요. 챔버들에서. 이거 커버. 퀸티드 메이플 팝이 이 색깔별로 아주 색깔별로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와 진짜, 진짜 멋있네요. 버드하이 메이플 바디 뒷면, 애쉬바디 악기 진짜 가벼워요. 최고 옵션이고요. 지판 브라질리언 로즈드 마스터 그레이드입니다. 이 탑이 피니쉬라인 색깔이 진짜 정말로 너무 예술입니다. 정말 악기가 예술 작품 같습니다. 덕 베이스에서 섀도우스키 커스텀 뉴욕 기타와 베이스를 주문하시길 바랍니다. 이거 개봉을 하다보니까 숨이 차네요. 자세한 리뷰는 유튜브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